아 호래야! 강우는 심장에 박항서랑 멜제이 뭐하고 있을 거 아니야? 너의 예상 맥주 홀짝 먹고 있다, 100% 100%야? 100% 아니면 없는 거 아니야? 연트럴파크 나가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? 나는 술 안 먹었을 거라서 난 그게 첫날인데 벌써 음주가움을 즐긴다고? 내가 봤으면 맥주 한 잔씩 하고 있다니까 맥 타요, 이건 자, 일단 불은 켜져 있어요 맥주 마시고 있겠네 아니야, 뭔가 기다리니까 막 방을 깨끗이 닦아 놓고 타는 거구나 아... 진짜 이렇게 무시하는 소리 자꾸 하네 그럼 우리 결혼식으로 이렇게 휴가... 이게 뭐하냐? 아니, 촬영 중이라서... 미친 거 아니야? 다는 소리가 왜? 아... 하하하하... 하하하 하하... 아 뭐야? 내가 백타예요, 그렇지? 진짜 너 애들 무시하는 거야 경제히 백, 이십, 백, 백 야, 첫날부터 뭐해? 첫날이니까 우리 둘만이 익지 파티야? 야, 이거 뭐야? 떡볶이, 순대, 크림 버거 미친 거 아니야, 진짜? 나 미친 거 아니야? 내가 먹는다 했지? 잠깐! 이거 뭐야? 입주 축하합니다 친구들 동네 파티 입 다물거워, 앞으로 입 다물거워, 정준아야? 입 닦고 빵이나 먹어 아, 나 왜 시냈어? 입 닦고 빵이나 먹어 아, 왜 이렇게 시냈어? 입 닦고 빵이나 먹어 야, 햄버거 쟤네 앞에서 먹을까? 아, 꺼져, 얘가 잠기잖아 입 닦고 빵이나 먹어 안녕하세요 혹시 햄버거 하니 먹고 가도 될까요? 네, 한번 여기 드셔보세요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오늘 먹을 햄버거는 와퍼인데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술 얼마나 먹었어, 말해 맥주 한 잔 안 먹었지? 저희는 맥주는 아, 존나 맛있겠다, 미칠 거 같아 아,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요 저거 맛있게 제가 한번 다시 맛있게 먹어볼게요 야, 정준아 이리 와봐 정준아, 얘네 저거 한 잔짜리 아니야 이리 와봐 왜 한 잔도 돼? 왜 한 잔도 돼? 한 잔 먹고 저러고 한 잔이 아닌데? 지금 분위기에 취했나? 이것들이 신나가지고 아, 존댔다, 이리 와봐 우리 앞으로 먹을 수레 아, 뭐래! 인투니언니 개많아 인투니언니 빨리 해먹어 인투니언니 아니, 쟤가 더 싫어 아, 넌 이를 찍어줄래? 니 소름 넣어, 나 포즈 니 그대로 가만있어 싱그러워 여기서 바지까지 벗어야 돼 사이신 쪽 아, 미친 잠깐만 잠깐만 아, 뭐해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러고 다니면 안 되냐? 잠깐만 자, 막아 자, 이제 꺼져 우리 자기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약이 오르지? 아, 어떻게 저걸 어떻게 저걸 포토시키지? 아, 왜 이렇게 약 오르지? 뭔가 약간 아, 내가 못먹는데 디테일 먹고서야 모르는 건가? 그것도 있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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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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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쟤네 인생은 쟤네 인생이고 저희는 내일을 위해서 잘게요 안녕 안녕 하하하하 그런거 안words 하하하하 그것은 와.. 상황 못 짰네 나를 사랑으로 잡아줘요 근데.. 꼬비를 불러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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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경은 발 Breathe into thebedroom 왜 낙스하러가야돼 ㅋ Talk Nazi hoe 숙소하자 아 cae 대단하다 아침앞 NOT evenly 바로 일어나야 건가요? J벌 jest saf of my hand 왜? 낙수하러 가야돼 복수하자 아씨 진짜 웬만하면 아침에 안 일어나는데? 바로 일어나야겠네 제2번 방오면 좀 봐봐 동물관 아 이게 뭐야? 아 이거 룩스텔으로 안 찍어줄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이런 화장품 이거 같아 아 엄마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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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